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의 성탄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멜리 크리스마스 멜리 크리스마스 멜리 크리스마스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하라 그럴 때 하십시오 이제 활짝 웃는 얼굴로 큰 소리로 멜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함께 주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가페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신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쓰여진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내용이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56번입니다 456번입니다 여러분 아까 구약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다고요 기약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다고요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알고 그것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내가 기록할 수 있을까요 아니 1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1년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기록할 수 있을까요 1년 뒤에 1년 뒤에 1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기록할 수 있을까요 홍 감독님 다음 주에 우리 야구 이길까요 질까요 홍 감독님 다음 주에 우리 야구 이길까요 우리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다음에 바로 좀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들어 쓰셨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선지자들이 기록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또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기록하지 않으면 이 구약성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00년 전에 썼던 사람이나 1500년 전에 썼던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썼던 사람이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쓰여졌다는 것이지 神의 믿음으로 있는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쓰여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올해가 정확히 예수님이 오신 지 2016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연도를 표기하기를 2016년이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쓰여졌던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끊어졌던 그 관계를 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일으켜드렸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소나 염소나 약이나 비둘기를 죄물로 갖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나의 죄를 내가 가져온 이 죄물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다 짊어진 그 죄물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죽은 죄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물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죄물들에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죄물들에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답니다 예수님의 몸과 물과血을 젬을 소속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이 죽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이 죽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면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을 맞아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우리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각 가정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우리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회복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을 못 본다 그 믿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성경에 보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데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 한다면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조를 믿는다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따라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점점 뺏기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점점 뺏기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 분이 慣れていないのでしょうか?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普段ありのまま 皆さんを見せてください 최소한 예수를 구조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信じている私たちは この二つの領域が 回復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 信じましょう 아멘!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싶을 거예요 皆さん この世の中の誰もが 自分がやっていることは うまくいくことを願っているんですね 또 나에게 주어진 삶 내 인생 정말 잘 만들고 싶을 거라고요 また自分に与えられた人生を うまく よく生きたい 作り出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렇죠? じゃありませんか? 내 인생 막 망가뜨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自分の人生を 台無しにしようとする そう思う人はいないはずです 누구나が 잘 일도 잘하고 또 내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라고 살 거라고요 誰もが自分の 仕事を うまくやりたい 自分に与えられた人生を よく作っていきたい という思いが あるはずです 근데 보면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과 동시에 이런 모습도 있는 거 같아요 そういう思いを 持つ反面 またこのような 心 このようなことが あるんです 겁이 많아요 臆病なところが あるんですね 소심하고 ちょっと気が 小さいところが あるんですね 또 작은 것에 상처で 잘 받을 また小さなことに よく傷を受けて しまうところが あります 두려워하는 また恐れる 心があるんですね 나 사람들한테 욕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悪口を叩かれたら どうしよう という心配があります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責任を取れよ と言われてしまったら どうしよう 또 게을러하는 모습 そしてなんか 怠け心も あるんです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어떤 삶에 힘든 일이 내 앞에 생기면 어떻게 되죠 このような心が あるんですが このような心の中で 困難な苦しみに ぶつかってしまったら どうしますか その時には 心に 失敗を受けるんですね 내 마음이 충격を 받으면 내 마음이 작아지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기도 하죠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충격을 계속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처럼 깨지기도 하고 ガラスのように 心が 割れてしまったり 무너지기도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괴로워 그러고 苦しい状態で 苦しい状態で 自分で 苦しんで ばっかりいるんです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 상황에서 빨리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어 한단 말 その中で 心は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목표하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삶에 항상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그 이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지 못하고요 내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여전히 쌓여져 있는 그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젠として 傷つけられた 범죄한 범죄한 그 죄의 죄책감을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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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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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으로 바뀌어 성격적인 삶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 어떤 힘든 과정 어떤 힘든 일이 겪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할까요 어 힘든 일이네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 아가페 야구팀에 상옥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아가페 야구팀에는 상옥 교대 저 친구는 예수님을 구조로 믿지 않는 친구예요 우리 홍집사님이 맨날 죽일 듯이 이러니까 교회 가자고 야구팀원들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니까 할 수 없이 와 있는 거예요 홍살청 교회 가야죠 교회 가자 그럴 때 저 친구가 제일 먼저 뭔 생각할까요 빨리 교회 가야지 이럴까요 아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 피하지 이런 생각을 제일 설마 여태까지 그랬었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모상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것들이 오늘 어떻게 저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망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삶의 방식에서요 나름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소위에서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폐쇄적인 삶의 방식에서 그래 가보자 라고 하는 개방적인 삶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힘든 어떤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으면요 바로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겨볼까라고 하는 도전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떤 힘든 일 앞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해보려고 하지만 이거 잘 안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나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괜히 가만히 있을 걸 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회피식에 반응을 하면서 사는 거죠 힘든 상황에선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게 힘들어서 도망간다고 해서 그 힘든 상황이 해결될까요 그 힘든 상황이 해결될까요 그 힘든 상황이 해결될까요 그 힘든 상황에 지금 있어요 そこから 제가逃게든 그 힘든 상황이 해결될까요 그 힘든 상황이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절대 그 상황이 해결될까요 모상이나 창업혁정도 마찬가지예요 모상과 창업혁정도同じです 교회 갔다 그랬을 때 아 시련이 왔는데 도망가자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될까요 교회 갔다 왔는데 도망가자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아무리 도망가도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가페 야구팀의 모든 팀원들이 크리스찬 팀원들은 저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고 싶다 방법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을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모상 창업혁정도 기억하세요 또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도망간다고 해도 그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예요 도망가는 소극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맞서 부딪히는 적극적인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逃げるような衝撃的な生き方よりも むしろ立ち向かって 잘 안していく 積極的な生き方が必要なんです 아멘 모상하고 상호 형제는 아멘 이게 뭔지 모르죠 둘은 아멘と意味してますか 오케이 오케이 その 도리です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 하나씩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もう一つ尋ねたいと思いますが 내가 이걸 해도 후회해요 これやっても後悔する 안 해도 후회해요 やらなくても後悔する 그럼 우리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じゃあやるべきでしょうか やらないべきなんでしょうか 해도 후회합니다 やっても後悔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안 해도 후회합니다 やらなくても後悔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우리는 그럼 그 상황에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じゃあこのような状況で それをやるべきでしょうか やらないべきでしょうか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実はそのような状況で やったら 実はやり通すことがいいんですよ 어떤 생각하면요 ふと思うだけでは 안 하고 그냥 후회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やらないで 後悔をしない方がいいと思うんですね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안 하고 후회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いろんな 混じらしいことをせずに やらなくて後悔した方がいい 이게 도망가는 사고방식이거든요 それが逃げる 考え方なんですね 그 상황은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でもその状況からは 逃げるかもしれません 어차피 후회하기는 똑같이 후회하는데 いずれにしても 後悔することになるから 여러분 중요한 것은 しかし重要なことは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私たちは 一日だけ 生きる存在ではありません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어떨까요 人生全体の面から 見ると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하고 후회한 사람은요 그 일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やって後悔すると そのことを通して 後に経験というものを 得られることになるんですね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이라는 것을 얻어요 またそのことを通して 교훈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また 今度同じような状況になった時には それを 切り開いていくことができる 方法を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경험이나 ですから経験 교훈이나 교훈 이런 방법이 내 인생에서 쌓여졌을 때 この方法が 人生に蓄えられて くる時に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私が何かをする時に こういった蓄えられた方法が 私の能力 力 力となるんです 그럴 때 내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その時に 自信感が湧いてくるんですね 근데 여러분 맨날 안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しかし皆さん いつもやらないで 後悔ばっかりする人は どうなんでしょうか 똑같이 안 해도 후회하는 同じくやらなくても 後悔するんですけれども 그 사람의 삶에는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늘 도망가기만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다음엔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까 皆さん 次の人生には 苦しい困難が やってこないんでしょうか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다음에 또 어려운 인생 人生は 必ず次に 次から次へと 困難 苦しさが やってきます 그때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보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말아요 난 무능한 인간인가 보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꼬리표를 달아버립니다 아 난 불필요한 인간인가 보다 나는 비겁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우울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진 그 상태는요 마음이 굉장히 병들어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도망가는 삶은 늘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아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멸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를 지키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 신앙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잘될까요? 다른 교회에서 다 잘된다고 그러길래 다 잘될까요? 신앙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 잘될까요? 물론 잘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안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잘됐냐 안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잘됐다 안됐다 이거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신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미 건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존감은 12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내 마음 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회복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그걸 해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회복은 내가 해야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때 그럴 때 신앙생활도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깨져 있어요 마음이 늘 힘들어요 마음이 늘 힘들어요 절대로 바른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締めくくり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성탄의 계절입니다 2016년에 크리스마스의季節입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다 연말연시다 바쁘고 분주하고 노는 분위기 또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상이나 상옥 형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키인의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회복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회복된 마음 회복된 가정 회복된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